손이 이렇게 주먹에서 빵 치면서 아이소리시는 걸 알아요 이때 자리를 살짝 바꾸실 거예요 하시고 오른발 왼발 수수수수팡 너와 카야님은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차차차차자고와서 손앤미러 모여서 와바 탁 쿵 탁 수퍼 노바이 이렇게 출발할까요? 이렇게 출발할까요? 근데 여기서 하면 괜찮아요 나의 이름? 어 나한테 비빈씨가 좋지 않았어 나의 이름으로 잘해 나 따로요 너가 그냥 튀겨놨어 쿵 탁 수퍼 노바이 너바 가자 막이 노바 노바 착착착착착 맞아요 멈췄다가 멈췄다가 막빠 멈췄다가 여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어디서 멈췄다고요? 아 여기서 수퍼 노바 노바 Can't stop 하이퍼 스텔라 원초 그걸 찾자 Bring no light of a dying thorn 불러내 내 우주를 봐봐 2절 정리해볼까요? 2절 정리해볼까요? 2절 싸비 2절 싸비 2절 싸비 2절 싸비 큰일났다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있을 거? 시빈언니 여기 아닐까? 이거 아니에요? 나 여긴 거? 어 어 네 지금 오면서 쿵 이거 그 양쪽에 네 살짝 좀 풀어주시면 돼요 양쪽에 1 2 3 4 하시고 아티 분들 그대로 댄서분들 돌리고 고개 5 C 하시고 오른쪽 먼저 나가죠? 두 분 먼저 손 그 다음에 두 분 왼쪽 손 다 같이 나오는 2 3 이거 고개를 이쪽에서 치고 확 아니면 가운데서 가운데서 둥 고개 드드득 하시고 와서요 5 6 7 8 8 8 1 2 3 4 5 6 7 8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 10 11 12 지금 슈퍼노바 안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 새로워요 새롭고 새로워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밸런스와 이런 손도 운영이 좀 낯설어서 헷갈리는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뭔가 각을 되게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칼각 제가 기대하는 뮤비 파트 그 언니의 그네 마비효과라고 아시나요? 제 날개짓으로 이내 바람이 분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머리 볼륨이 다 좋고 화장이 다 흘러내려 그럼 쌩얼 세팅 안 한 상태로 자신 있으신가요? 저 자신 있어요 그럼 에리 언니는 쌩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풀메로 할게 저도 풀메 방수 스프레이 지금 우리 마이들이 징의 저는 방수 스프레이 잉희는 방수 스프레이 맞아요 저는 잉희 방수팩 안에 넣어줘야 저는 그냥 물이에요 저는 수예요 잉희수 차 이거 어떻게 합치지? 합치겠지? 해볼까요? 얘기해 소위 공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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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저 안무 잘게요 수수수수 어? 괜찮은데? 근데 저를 어떻게 해주면 가자 따다다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하시고 팔꿈치 최대한 더 안쓰고 팔, 목, 막 좋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올라오시면 될거에요 수수수 올라와 여기서 한 번 일자에서 한 번 수수수 서클 앤 차차차 앤 차차차 앤 수 앤 앤 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스 앤 차차 이거 피고 했다가 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 혹시 1회 살 수 있어? 어 근데 그러면 안쪽도 조금 좁혀져요 어어 잘 봐올까? 이익은 덜 나가면 될 거 같아요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교뚠뚠뚠뚠 저하고 다가와 아오에 고세게 고자가 아오에 다시 다시 다가와 아오에 고세게 고자가 아오에 저거는 다가와 아오에 고세게 고자가 아오에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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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오리나 기소완나 오에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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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너버 개성 하이퍼 잘 못할걸 아이 다치 많은 것 외국 96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뮤비 전날 출근하기 딱 한 9시간 전 정도인데 안무 연습 끝 그래서 이번 슈퍼노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특히 댄브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이제 빨리 가서 자고 일어나서 뮤비 현장에서 봅시다 안녕 날씨였습니다 목돌동 cả mer